2022년 11월 25일입니다 검요일이고요 생생경매 71쪽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매각대상문을 확인 안했습니까? 이게 아마 초급 경매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초급하고 실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중복이 돼서 나아갑니다 방송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초급이니까 초짜 초짜 경리니 분들만을 위한 것이잖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급 라이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방송을 들으시면 좀 더 수월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대상문을 확인한다고 하니까 경매정보제를 보시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한 4, 5가지 정도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및 건물이 일괄로 경매 신청된 경우가 있고 또는 토지 및 건물이 지분별 경매 신청된 경우가 있고 또 땅만 경매된 경우가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아니면 또 건물이 없고 땅만 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가 보니까 건물만 경매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땅은 있는데 땅은 경매대상이 아니고 건물만 경매된 경우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전세권 자체가 매각대상이 경매대상이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정보지를 보시면 있어 가지고는 경매대상물이 무엇인지 그것도 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경매 공부가 좀 얕으신 분들은 보면 지분 경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부동산 전부가 경매가 나온 것이냐 입찰 들어가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간혹 가득 계시거든요 또한 나아가서 전세권 매각인데 물론 그러신 분들은 극히 극소수에 해당되시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한 분이라도 없을 때까지 안정혜는 이렇게 설레바를 풀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매 투자해가지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경매 투자한다고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은행의 잔고가 말이지 100억 200억 해가지고 현찰부자 부동산부자 이런 사람들 경매하시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자기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법원 경매를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법원 경매를 활용을 하셨다 그러면 결과가 잘 나와야 될 것인데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중에 도출되버린다면요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죄 없는 안정혜인에만 욕을 한다는 말이죠 안정혜인이 저놈 쉽게 제가 방송을 안 들었으면 내가 이런 일이 발생 안 되었을 것인데 안정혜인 저놈 쉽게만 왜 저거 욕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답디다 저는 가늘고 길게 나가고 싶어요 자 일단 경매에서 매각 대상 물건을 확인하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뭐 나오니까 이게 토지 및 건물이 일괄 매각된 그런 경우가 있고 땅만 경매 건물만 경매 지분 경매는 토지 건물 일괄이 아니고 지분 매각입니다 또 전세권 매각이 되었다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시 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시 외에가 나와 있고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경매 정보지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저도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 아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내용이지?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고 저도 저는 모르는 내용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묻기는 뭐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보고 아니면 정급하면 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제가 직접 질문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글쎄 별로 질문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초절성 경매 고수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 네 그죠? 네 질문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보셔가지고 제시 외에가 있고 뭐 매각 외에 하여튼 정보지를 보면 좀 저기 내 눈에 읽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딱 보시는 순간에 촉촉촉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아마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해가지고요 제가 경매 현재 진행 중인 사례인데요 그 세 건을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냥 보통 평범한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의 주택 세 번째도 보니까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제시 외가 말이죠 매각에 포함된 포함된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주택은 보니까 시 외곽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 마당이 있고 마당에 그 정원수 나무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비싼 것도 엄청 비쌉니다 정원수라든지 정원수라든지 또 정원석 있잖아요 정원석 마당에 있는 돌 이런 게 이제 이것은 매각에서 제외된 매각에서 제외된 그런 경매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일단 제가 이 세 건에 걸쳐가지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나오면 이제 토지 매각 또 시간이 나오면 건물 매각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자근자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정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경매된 경우인데요 이게 울산 지방 부분 사건입니다 2021 타경이고요 11만 5870km 이게 삼천메가... 아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울산인데 엉뚱한 걸 눌러버렸네요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려고요 8363 노트에다 하도 사건번을 많이 적어 나가서도 헷갈립니다 울산 지방법원 2021 타경에 8363호 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들어온 김에 현재 이게 경매 진행 중이거든요 경매 진행 중이니까 전반적인 것도 제가 한번 훑어드릴게요 경매 진행 중인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 전에 누가 2차 매각기일 날 해가지고요 2억 6천 5백만 원 쓰셨다가 어이구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이분 뭐다 이게 요즘 같은 불경계 말이지 2289만 원 완전히 몰수당해버렸네요 울산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요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을 해가지고 30% 깎아버립니다 아 보증금이 30%야 죄송합니다 저감률도 30%고 재경매, 재매업 같은 경우도 입찰 보증금 30% 여기 30%는요 울산 지방법원 마음대로입니다 우리 법원은 재매각시 입찰 보증금액은 50%다 그거 하는 거예요 50% 70% 다 그거 하는 거예요 90% 다 할 수 있는 수입 그래서 좀 법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3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히 여기 이제 11월 29일이면 오늘이 11월 25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이다 그죠? 입찰 4일 전인데 이렇듯이 그 전낙찰자가 2289만원의 입찰 보증금액을 몰수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2289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2289만원이라는 입찰 보증금액을 몰수를 당했냐 그 이유가 만약 그걸 정확하게 조사 분석해보시고 나름대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감정 가격이 3억 2700만원 있잖아요 여기 조금 고가로 평가를 해서 보십시오 가격 시점 언제입니까 2021년 작년 11월 4일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말하자면 막 훅 훅 떨어지거나 그런 시절은 아니었죠 그죠?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대통령 선거하기 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당시 3억 2700만원인데 이 물건이 보니까 23평형입니다 전액면적이 18.07평인데 23평형으로 통증이 불려지거든요 이런 건 입찰을 더 가신다고 하면 매매 금액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상에서 23평형 본권 성경 2차 아파트입니다 23평형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매 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3억 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한 돈 천만 원 정도 3억 원에서 3억 천만 원 여기 책을 내게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금액을 거래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감을 잡고 그다음에 입찰 들어가신다고 하면 현장 가셔가지고요 현장 가셔가지고요 나름대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경매 잘하시는 분은 이 부동산이 소재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사당님들 엄청 잘 구워 쌓는 사람이 경매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구워 쌓는 사람이 뭡니까 봐가지고 23평형 아파트 지금 당장 탁 매매하게 되면 아니면 전세 놓게 되면 얼마의 거래가 성사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를 물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 봐가지고 이제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역정보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세상은 모르잖아요 본인이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다는데 본인이 딱 째려보고 했는단 말이죠 누가 마침하고 저기요 사당님 23평형이 얼마인가요 이거 오바라 해가지고 그냥 역정보를 해서 이상한 정보를 이제 흘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호객노노라는 그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호객노노가 보면 국토교통부 사이트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나름대로 이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 하더라 그래서 아 그러면 2억 890만원이다 그럼 이거 한번 입찰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그 전에 2억 6500만원 쓰신 분은 보니까 아마도 좀 본인 입장에서 좀 높게 썼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뭐다 이게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에 그려가 되는가 그죠 얼마에 그려가 되는지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짜입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권리분석은 어설프게 하시더라도 만약에 그렇잖아요 권리분석을 어설프게 하신다 자신이 없다 그러면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경매정보제 때 펼쳐놓고 그냥 말씀 드릴게 해봐가지고 아마도 없으면 조건 없어요 저희 아들내미 같은 경우 변호사 해가지고 상담하는데 뭐 10분당 얼마 이렇게 돈을 받더라고요 저는 돈 안 받습니다 제가 돈 받으면 변호사법이 걸리니까 변호사가 아닌 자가 말이지 법률 어떤 상담 등을 해내가지고 수익을 발수시킨다 보니까 변호사 법에 걸려버리거든요 저는 절대 돈 안 받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소주 한잔 얻어먹을까 돈은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 전화를 주셔라 전화 주셔가지고 일단 나름대로 권리분석이 돼서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는데 뭐 봐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의 거리가 되느냐 이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니까 매각 대상물 확인하자 이거 진짜 항상 강조 말씀드리죠 경매정보처리 착 보신다 이것부터 착 보셔야 돼요 토지건물 일관매각이 있는데요 지분 같은 경우 토지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와요 또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매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매각 대상물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름대로 조서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류모으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류모으시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모친으로 조사됐다고 그러니까 어머님 어머님이시니까 그죠 2008년도 전입신거 했다 손치더라도 이분들은 아마 소유권을 2008년 7월 29일 날 이전 등기했네 그죠 어머님도 같이 전입신거 한 모양입니다 모자지간에 임대차 계약이란 건 사실 그렇잖아요 아들 집에 엄마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이거 만약 여러분들이 판사 입장이라면요 어머님의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자식이 부모로 봉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식이 말이지 엄마한테 엄마 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 보증금 얼마 줘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상식익선을 떠나가지고 말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여기 보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모친에서 대학력 없으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 아마 국자가 보니 국민은행 같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담보권 실행조로 해서 이미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 정의 이분이 좀 걸린다더라 그러면 국민은행에다 한번 전화를 해보죠 전화해가지고 이거 담보 잡을 적에 이게 류 모이시라는 분이 전화 신고되어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 이거 찜찜해가지고 이 차면 어떡하겠다 과연 이 사람 무상임대차 확인서라든지 이런 거 받아 놓은 게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근데 또 깎아 봤는데 담당자들은 말이죠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이 어처어처쩍하면서 그런 허튼술을 해요 해가지고 못 가르쳐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일단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소유자가 아들이고 어머님이 전입 모친이 전입신고 했잖아요 전입신고 그러면 아들하고 엄마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고 아들이 임대인이고 엄마가 임차인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제가 쓴 교재의 사건 하나 있는데 그건 보니까 소유자가 소유자가 어머님은 어머님 그리고 아들이 아들이 전입신고 했더라고 전입신고 했는데 모자지간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이거는 과연 부인할 수가 필요는 이 사건과 부인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 관계가 부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엄마 집에 내가 다른 집에서 전세 사는 엄마 집에 내가 전세 보증 주고 들어사도 물론 이게 냄새는 좀 나겠죠 그죠 근데 일단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어떤 문제의 여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제가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사례에 의하면요 그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지휘가 부여가 된 그런 사례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정도 이해하시고요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잠깐만요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관리비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 관리비 미납된 금액이 94만원 100만원 정도 되네요 100만원 정도 이걸로 미뤄봐가지고 다 보니까 관리비 조사도 낼 그런 여력이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경매 낙찰되더라도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거의 뭐 없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내가 좀 잠깐 채팅창을 보고 말씀을 인사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곽충근님 오늘 1등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에리카님 허태구님 감사합니다 맹자월님 나사랑님 박황용님 별이 대박님 홍대휘님 감사합니다 주요사님 들으셨고요 장완숙님 조창선님 고공쌤 부동산TV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이야기님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들으셨고요 박헌석님 알카기 대왕님 자연이 조아님 감사합니다 들으셨네요 부부익선님 이정아님 안동섭님 할리호넷님 나는나님 리키님 리키님 열공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이 다시고 하여튼 뭐 여기서 이제 완전히 경매 그전에 다른 데서도 확실하게 배우셨겠습니다만 저희 안중개경미TV 채널에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잡고 가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 잡히고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좀 살아나고 하게 되면요 또 취득세일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어야 될 것 같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팔참팔참 뛰어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기 제가 같은 경우 여기 자영동 쪽에서 갭 투자를 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빌라 조그만한 거 갭 투자가 괜찮습니다 돈이 되니까 괜찮지 돈이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괜찮냐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 할 적에 혹시 오시는 분들한테 취중 경매 비스무리하게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그 빌라 등을 하나 사게 되면은요 저는 이제 취득력서를 이제 13.2%를 내야 됩니다 이 동네 빌라 같은 경우에 보면요 보통 보면 한 5억 6억 기본이에요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 상당히 작죠 만약에 5억짜리를 저기 매매한다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에 13.2%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잠깐만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5억 곱하기 13.2% 하면 와 6,600만 원 세금 내야 됩니다 와 그런데요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1.1%거든요 그럼 5억 대비가 550만 원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은 550만 원 지동력세 내고 저 같은 경우는 6,600만 원이니까 그 10배가 더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도 못하고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꼼짝다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요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완전히 돈맥 경화가 아니까 돈맥 경화 돈이 돈은 돌고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딱 올 스톱 됐다 저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말이죠 일단 요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토지금을 일괄 매각이다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내가 낙차를 받더라도 이 부동산이니까 울산광역시 중국 우정동에 소자하는 아파트 805호에 대해서 내가 내 걸로 낙차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남부 2021 타경이고요 여기에서 11만 587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당히 늦게 떠네요 양천구 신정동에 소자하는 다가구 원룸 주택인데요 이런 주택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하시는 분들 이게 나중에 방 빼서 나올 때 골치 아파요 임차인이요 어떤 주택은 보면 젊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있고요 안에 풀옵션 다 돼 있고 인덕션에다가 룸 에어컨에다가 냉장고에다가 기본적인 침대에다가 붓박이장 딱 넣으면 깔끔하거든요 아주 깔끔해 그런데 이러면 나중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쉽나 싶지 않거든요 이런 게 특히 간혹 같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게 요건 같은 게 임차인이 몇 명인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다가구 주택인 것 같은데 걸린 시설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한 60명인가 70명 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거는 아이고 그거 들어가서 뭐 짧긴 데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게 전세 사기당한다니까요 제발 젊은 사람들 말이죠 부동산 홍보를 좀 하셔야 된다니까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지인 지인이야 제 처조카의 친구인데 이 양반도 한 번 작년에 해가지고 서울 모초에 서울 대학교 건방이에요 근데 보니까 깔끔하더래요 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덕션이 있고 룸에 어폰에다가 뭐 뭐 있을 거 다 했더래요 봐가지고 깔끔하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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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전세 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앞서 있는 임차인들이 한 50명 이상 콱 줄어서 있더래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결국 임차인 하나가 탕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자기 맨 꼴찌를 해가지고 이런 당장은 한 푼도 못 뽑거나 나온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청소로 따지면 한 5개 청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1층은 이제 빌로틱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말이죠 잠깐만 화면 좀 확대해 드릴게요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니까 나는 이게 다 가구 이걸 내가 내 걸로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차 기일 날 유찰이고 2차 유찰이고 3차 기일 날 이제 2022년 올해져 그죠 11월 30일 하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 기준에서 5일 전입니다 11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 날이네요 그죠 수요일 날 11억 6천 800 에 만원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깐 1층부터 5층 6층까지 쭉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돼 있고 임차인 날 우와 임차인 나옵니다 임차인이 쭉 내려오니까 몇 명입니까 여기 약관에 16명이네 16명 임차인이 16명인데 이것도 낙찰 받기다 한번요 이게 이런게 임차인들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액이네 똑소리나게 보증금이 얼마 배당되는지 정말로 정말로 똑소리나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게 배당표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와 참 대단하네요 임차인들 보증금 합격이 19억 2천 5백만원입니다 하하 참네 19억 2천 5백만원 월세가 155만원이네 집주인은 보니까 현금이 조금 부족한 모양이네 이러다 보니까 보증금액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라면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15명 전부 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대항 얘기해 보면요 전부 다 대항할 수 있음 있음 딱 나와서 전부 다 대항할 수 있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밑으로 나오니까 전부 다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 임차인들은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 내가 애포양제서가 한참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고 또 여기에 보면 아이고 건물등기부 보세요 임차권등기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이런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물건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임차인들 집어넣고 말이지 안에 한마디 사기치려면요 이런 거 좋아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안에 저기 개략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뭔 인덕션 같은 경우 싱크대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보수해 주고 도배도 깔끔하게 해주고 해가지고 입만 똑똑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사람들 인차인으로 꼬독해 월세가 아니고 전세가 억단위로 확 받아버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날라버려 간단하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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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른 데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 정인간이 임차인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냥 주민등록을 덜렁 빼가지고 다른 데 이사가 완전히 큰일 나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끝난 이후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과 가가지고요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면 이게 등기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게 되면 아마 한 3만원 조금 더 들을까 모르겠네요 올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법무사 통환되면 최소한 돈 몇십만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봐가지고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게 임차권 등기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집주인이 집주인이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액을 순순하게 지급을 해주진 않았구나 그죠 지급을 해주지 않았구나 그럼 뭐다 또 두 번째 보증금액을 순순하게 지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 이 방을 내놔도 새로운 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고 그러면 굳이 임차인들이 기존의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니까 자기 보증금을 못 받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자기 보증금액을 나름대로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한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다 임차 보증금액이 그건 한 20억 정도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그건 20억 정도 되고 또 밑에다 보니까 많이 빼먹었네 봐가지고 여기 또 저당권 해가지고 보니까 4억 7억에다가 2억 5천 9억 한 10억 이상 되어버리네 10억 여기서 보면 강제가 이분이 임차인이에요 1억 9천만 원에서 강제 경매 신청 입건 같은 건 공매 공부해가지고 또 공매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진행되고 강제 경매도 공매는 형식적 경매고 강제는 강제 경매는 실질적 경매잖아요 이렇듯이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가 이렇게 빵 충돌하게 되면 박아서 일단 요건 같은 게 둘 중에 하나 먼저 둘 중에 하나 먼저입니다 공매가 먼저 되든 강제가 먼저 되든 일단 먼저 절차가 끝나가지고 대금을 납부한 쪽에서 승 공매 절차에서 내가 낙차를 받아가지고 대금 납부했어요 대금 납부하면 경매 절차 강제기면 이게 말 그대로 나가리 되어버려요 나가리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아이고 뭐 지금 이거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냐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가 아닌 말이죠 일반 다가구 단독주택이라든지 걸린 주택 이런 거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 땅 따로 건물 따로 등기부등본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런 경우 보면 제시외 건물이라는 것이 뚝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제시외 건물 이게 뭐냐 그러니깐요 이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만약에 건물이다 건물에서 건물이 등기된 부분이죠 등기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된 면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왜 왜 왜 요거요 여기서 뭔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요게 제시외랍니다 제시외 제시외데 요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매정보지를 보시면은 매각여부해가지고 보면 말이죠 이것도 화면을 위로 조금 올려드릴게요 조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니까 매각여부해가지고 전부 다 매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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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낙찰 받더라도 그냥 다 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외 건물의 현황이 뭐냐 이게 주택의 일부랍니다 이게 뭐 불법으로 정축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주택의 일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평 전부 면적이 협소하죠 그죠 상당히 면적이 작다 이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 경우는 아마 감정인이 현장 나가서 보니까 등기상으로는 이것만 돼 있는데 옆에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보는데 이걸로 아마 다 이분들이 감정 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매각 포함 된다는 것은 가격, 감정 가격도 이제 이 물건의 최저 감정 가격에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죠 포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 낙찰 받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따라서 온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거 지금 제가 잠깐만 이제 또 칠판으로 좀 이동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제시외가 있고 매각외가 있습니다 제시외는 이게 일종의 부합물 부합물 또 이제 주물, 종물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합물이 뭐냐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게 본체입니다 본체 본체 본체인데 부합이라는 것보다 이게 이겁니다 한자로 붙어있다는 겁니다 본체에 붙어있어 그러면 이것도 민법 규정을 보게 되니까 본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본체에 부합되는 부합물까지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버린다 이런 식으로 민법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붙어있으니까 부합물이요 그러니까 이제 종물 하면 종물이 이제 종속된 물건이거든요 종물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종물 하니까 주물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이게 이제 보면 수험서에 보면 주물은 배 종물은 뭐든 노 이렇게 나옵니다 종물은 뭐냐 주된 물건이 주물의 일상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랍니다 이런 경우는 부합물이든 종물 같은 경우는 일단에 독립적인 한의 거래 개체 대상은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전용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 대지권 등기대지 대지권 대지권 이것이에요 대지권은 권리니까 물건은 아니잖아요 물건은 아니니까 이게 종된 뭐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본체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랬을 적에는 부합된 부합물이든 종물에까지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여기 민법 규정이 나와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대지권도 보니까 대부분 판결법이 그러니까 전용 부분에 전용 부분에 뭐가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도 그 효력이 미쳐버린다 여기 어떻게 보면 본체가 일종의 주물 그런 개념을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본체 저당권이 설정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세권 설정한다면 101호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하잖아요 101호 해가지고 건물 부분에 전용 부분에 전용 부분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손치들어두고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도 이때 대지권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도 없고 통 등기 안 돼 있잖아요 또 우리가 전세권 등기된 등기부통법이라면요 예를 들어 1번 전세권 등기 1번 순위번호 1번이냐면요 1번 전세권 등기는 건물에만 관한 것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아요 건물에만 그러니까 101호에게 건물이잖아요 건물에만 관한 것이 등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뭐다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도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동유택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전용 부분 전유부분이죠 전유부분은 건물이고 대지권은 토지잖아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 및 건물 전부에 전세권 효력이 미친다 요리하였을 경우 전세권에 기회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세 목적물을 임의 경매 신청한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권은 특수한 용익물건이다 이렇게 해도 물건법 규정에 책에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매각 외에는 뭐냐면 아예 경매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봅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요 토지만 토지만 경매 나왔다 그러면 토지 경매 정보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정보지 정보지를 또 보게 되면 여기서 매각 외 해가지고요 건물이니까 200제곱미터 이건 지상 건물 면적이 아마 200제곱미터 개락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각 외 200제곱미터다 이건 건물이 경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땅만 경매로 낙찰 받는다 일단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 이제 1부 방송을 마치고 2부 방송에서는요 제시 외인데 매각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매각에서 제외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은수와 정은석은 매각에서 제외된 그 사례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고향지원 사건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를 조금 다시 하고요 2기 라방 20강이네요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Type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